민정수석 인사검정기관을 총괄하고 이들 기관이 생산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선별한 다음에 일부를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정, 직무감찰의무를 총괄하는 막항한 자리입니다. 인사검정 권한을 친 그야말로 막중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쫓고 조난카드 이른바 인사파일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개각과 그 밖의 일에 활용하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주변의 견제와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휘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관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었으며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총 2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를 조국 수석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정수석은 정권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들을 수없이 접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철저하게 신임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정치적 동지라 부를 수 있는 문재인 의원, 핵심 측근인 이호철과 전해철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활용했습니다. 권한이 많은 만큼 중압감도 막중합니다.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민정수석 때 느꼈던 부담감을 이렇게 수려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 한계 용량을 초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리하다 보니 민정수석 1년 만에 일을 10개나 뽑아야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민정수석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을 뺀 개수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업무 연관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우스갯소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날의 기억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유난히 민정수석의 역할이 컸던 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을 맡았던 A씨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정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정부가 만에 하나라도 언론에 유출을 대기라도 하면 전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대단히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그 정부가 나가는 순간 마치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해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그런 정보였습니다. 물론 돈과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그가 민감한 정부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쩌면 A씨가 너지시 자신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음을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A씨는 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요지익의 요지익을 거듭하면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권력 내부에 속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두 달이 넘는 동안 조국에 대해서 특별한 처우와 대접과 보호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조국을 보호하려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권력의 내부, 권력의 이너스컬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상상 밖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달리게 되면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한 곳에서 일어났던 대통령과 민정수석 사이에 내밀하고 친밀하지만 미묘한 그런 알력과 갈등관계를 저는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국의 입과 조국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대목입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썼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수석이 취득한 많은 내밀한 정부가 바로 검찰의 수사 대상 위에 오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